유진왕 낙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보다 재미있는 게임 세상의 뉴스, 뉴스캠토피아 시작합니다. 최근 모바일 게임만이 상승세를 타고 있던 게임 세상에서 콘솔 게임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으로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 콘솔 게임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사실 콘솔 게임만의 그 손맛이 있거든요. 조작감이라고 하죠. 이 손맛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2017년 정윤원 초바부터 콘솔 게임 풍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콘솔 게임 중에서 주목해야 될 작품들만 한 번 골라봤거든요. 이 소식 이진호 기자가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진호 기자. 콘솔계는 이 게임이 장악한다 쳐내라 너무 지난해 유행하던 거 아니에요? 너무 옛날 겁니다. 예민하지 못하네요. 개그맨이신데. 기자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한글 패치가 완료되어 2월 9일 발매된 뿌요뿌요 테트리스입니다. 그런데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글 게임에서 두 가지 게임을 즐긴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따로 또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테트리스 대 테트리스 뿌요뿌요 대 뿌요뿌요 테트리스 대 뿌요뿌요 등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골라 상대와 대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게임이 혼합된 형식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믹스를 한 건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뿌요가 나왔다, 블록이 등장했다 이렇게 마구 섞여서 등장하는 뿌요테트 믹스 버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뿌요뿌요와 테트리스가 왔다 갔다 체인지되는 뿌요테트 스왑 버전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하면 아주 밤을 샙니다. 그래요.